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주부 아하 경원토록 사랑하리라 색다른 수출품으로 불황을 헤쳐나가는 산업의 역군들이 있습니다. 경인지역과 부산에 위치한 산미사의 경우 스텐레스 강판을 주원료로 해서 위생적이고 튼튼한 천여종의 양식기를 만들어서 해외시장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구로공업단지에 있는 한국지퍼에서는 금속지퍼를 비롯해서 나일론지퍼와 플라스틱지퍼를 생산해서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린 이 업체는 올해 1200만 달러의 수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줄넘기에다 숫자판을 붙여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줄넘기 횟수가 철로 나타나도록 만든 수셈 줄넘기도 색다른 수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산업이 개발한 이 줄넘기는 미국 시장에 8천 달러어치를 내보냈고 유럽과 일본에도 시장을 넓혀가게 됐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에도 부국의 길이 있습니다. 창조산업은 생활에 인해서 감사합니다.